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 SSL 6 그 세 번째 시간 루팅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라우팅 루팅 같은 말이에요 이 아날로그 잭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가 자 일단 준비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서밍을 하시기 위해서 SSL 6 본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밸런스 아웃풋을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8아웃짜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믹스 아웃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메인 인풋으로 들어가는 양쪽 캐논 두 개 그 다음에 버스 비용 스피커 아웃용 TRS 캐논 한쪽은 TRS 한쪽은 캐논 순놈이어야 돼요 이거 네 개 스피커 만약에 두 주 쓰시는 분은 방금 말씀드린 TRS 캐논 6개 네 그 다음에 8채널 나가야 되니까 TRS 밸런스 케이블 양쪽 순놈 밸런스 케이블 10개 이렇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정리 혹시나 안되시면은 이미지로 한번 삽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바로 빼서 끼우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네 우선 컴퓨터에 연결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메인 아웃을 SSL6로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볼게요 메인 아웃, 레프트 자 지금 끼웠죠 레프트를 이쪽에 익스터널 인풋, 엘레프트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라이트를 익스터널 인풋 라이트에다가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오인페이스에서 나가는 메인 소스가 이 익스터널 인풋 2로 들어가면서 활용하기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SSL6에서 모니터 스피커로 출력이 나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메인 모니터가 있어요 메인 모니터 레프트에 꽂아줍니다 그리고 레프트 스피커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라이트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 라이트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근데 이쪽에 보시면은 얼터너티브 모니터가 한 조가 더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TRS2 캐논 잭으로 모니터 스피커 한 조를 더 연결을 하시면 이 믹서 앞쪽에 ALT 버튼 있죠 얼터너티브 모니터를 누르면은 모니터 스피커를 조를 전환해서 모니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날로그 셋업이 끝났고요 SSL의 최종 사운드 메인 아웃을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다시 보내 줘야 되겠죠 이럴 때 여기서 유일하게 캐논 투 캐논이 필요합니다 메인 아웃풋의 레프트에 캐논을 꽂아 주시고요 여기서는 사실 어디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긴 한데 앞쪽 1, 2 말고 1, 2는 직접 녹음할 때를 대비해서 남겨두시고 3번 그리고 순서대로 라이트 4번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 레코딩을 위한 아웃풋 셋업인데요 버스 B, 레프트에서 5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인풋은 어디로 들어가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편의상 여러분들이 인풋을 활용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버스 B, 라이트에서 캐논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인풋 단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케이블의 형태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서밍 믹스를 위한 아날로그 루팅입니다 이쪽에서의 TRS 밸런스 아웃풋 1, 2, 3, 4, 5, 6, 7, 8을 순서대로 SSL의 인풋에다 연결을 해 줄 건데요 1, 2, 3, 4, 5, 6, 7, 8 순으로 연결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넘버링을 하기 편한 순으로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자 1번 2번 1번 2번 스테레오 1번이 완성이 됐습니다 3번 4번 자 여긴 바로 스테레오 인풋입니다 3번 4번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5번, 6번 끼워 주시고요 스테레오가 한 조 더 있죠 5번, 6번입니다 자 마지막 스테레오 한 조 7번, 8번입니다 7번, 8번은 하나 남아 있는 익스터널 인풋 1, 2로 들어가게 됩니다 총 스테레오 1, 2, 3, 4 4개의 스테레오 채널로 아날로그 써밍 믹서를 할 루팅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보통 일이 아닌 거 맞습니다 맞아요 맞고요 와 이거 정말 네 어려워 힘들죠 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쪽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보내서 써밍 믹스 아날로그 써밍 믹스라는 준비가 되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여기서 어떻게 이제 DAW와 연동시켜서 실제로 그 DAW 안에서 써밍 믹스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전 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산초영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의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